사전투표 시작입니다.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.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6.55%입니다. 본 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 11일입니다. 이번 선거는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. 여야 지도부는 연일 강서구를 방문하면서 총력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연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